4월 개인전 작품 준비가 거의 마무리 되었다 2021년 개인전 만다라 블루 작품 발표 이후 만 3년 만에 작품을 발표할 예정이다 천일간의 시간 동안 작품에 매달린 결과를 보여줄 예정이다 210cm에 600cm의 초대형 작품과 백호 작품 20여점 그리고 소품 일부가 그려져 있다 이제 남은건 사진촬영과 도록제작 그리고 전시회에 발표할 일만 남아 있다 이번 작품 타이틀은 김갑진의 연금술 빛성과 소리성 개인전 작품이다 이렇게나마 먼저 나의 작품들 일부를 영상으로 공개하고자 한다 나의 원작을 감상하려면 4월 10일 인사트 프라자 개인전 때 갤러리 방문하시면 직접 원화 작품을 감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3월 10일 인사트 5월 10일 인사트 5월 10일 인사트 바로 entries ?